딱 매번을 잘해야 되겠다. 내가 딱 하고 있다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요만큼씩 나눠서. 많이는 말고. 찐큼씩. 아버지 옛날에 살나요 예전에.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놨을 때.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살입니다. 내가 이제 지금 가랑뛰면. 때만 몇 살이었지? 한 살이었지. 뭐 웬만하면 애들 데리고 미국 가서 살아요. 왜 아버지? 클럽 좀 다니게. 아버지 집이 클럽인데 무슨 또 클럽을 다니세요. 아버지 저희는 집이라는 걸 좀 가져봐요. 34번 머물면서 자는 거 이제 지겨워요 아버지. 야 돌별입 때 야광공 잡았어요. 이거 이것들백같아요. 오. 왔네요. 왔다. 와 진짜 좋다. 맛있겠다. 오 맛있다. 오 맛있겠다. 뭐야 맛있는. 내일 시접? 진짜 맛있겠다. Kr 몇. 그렇다. 여기있대이야. 이게 뭔데? 이게 뭐예요. 밥 주는 거 아니에요? 먹을런게 아니라 게임 하러 오신 거 같아요. 아 진짜? 큰 딸과 작은 딸이 가져와서 큰 딸과 작은 딸이요 탐지를 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큰 딸이에요? 네 동생이 많다 너희들의 미각을 일깨울 수 있는 미션을 마련한다 두 번째 미션은 너희들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하는 오감푸드 배틀이다 효도의자를 끌고 앞에 있는 상까지 가져서 상 위에 방석을 먼저 올려놓아야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통과하고요 가장 먼저 팀원 통과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청각게임을 정답 정답 정답을 맞히겠습니다 그 요리가 무엇인지 맞춰 정답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못 끝낸다 못 끄네 못 끄네 못 끄네 못 끄네 못 끄네 이거 이거 봉지 쓰는 소리 아니었어 아 튀겨 나 알아 나 알아 짜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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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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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알았어 봉지 쓰는 소리 아니었어 전혀 모르겠어 이게 생선 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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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자 여기 올라오는 게 김윤숙입니다 김윤숙 씨 네 김윤숙 씨 네 생선인데 네 뒤까지는 안 들었으니까 생선 매운탕 아니면 생선조림 아니면 생선구이 딱 하나 τη 엄마 좋아요. 쉽게 자주 먹는 거. 쉽게도 먹고 자주도 먹습니다. 그래요? 네. 깊게 자르는데. 아 모르겠는데. 비닐 소리야 비닐 소리야 비닐 소리. 이게 저걸로 들어간 거고. 물을 좀 하고. 왔다 왔다. 모르겠다. 오징어 버터국이 있어. 오징어 버터국이. 버터 빼 버터 빼. 오징어. 오징어 마가린국이. 야 마가린국이 뭐야. 아닙니다. 쉽고 자주 먹는 겁니다. 형 그거 아니야? 형 그거 아니야? 형 그거 아니야? 쉽고 자주 먹는 거. 정답은? 야 아니에요. 세발 아니야. 오케이. 감사합니다.